저희 기도로 3부 찬양님을 시작하겠습니다. 많이 감사합니다. 찬양으로 예배하여 하신 감사합니다. 이번 한 주 동안 아들의 소원대로 받은 주꾼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. 경선하게 대놈에 살 때 가장 큰 경선인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. 고백하며 사는 한 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내며 나와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. SDS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. 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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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할 때 선하니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여자가 기도하나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전하니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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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의 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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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, 저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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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는 마려 나의 죽음도 진실로 그리 가리 영광이 죽게 사는 생명은 조금만 하여 어떤 이별을 죽게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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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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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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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